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오늘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제 하나의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지저분이 вр의 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진짜 맵다 치즈가 완전 잘 어울려요 치즈가 국물이 넓은 맛이에요 치즈가 아직도 조금 더 고소해서 치즈가 더 좋네요 치즈가 더 좋더라구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이번엔 초콜릿!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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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 아..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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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sorted 제 им지 찰cco 이렇게 맛있을 거 같아요 이는 뼈에 음료가 아주 맛있긴 해요 뼈에 음료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뼈가 있는 뼈가 있고 뼈와 뼈가 있고 뼈가 있는 뼈가 있고 뼈가 있고 뼈가 있는 뼈가 있고 뼈가 있는 뼈가 있고 뼈가 있는 뼈가 있고 매콤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바삭후라이 초콜릿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맛 맛있네요 재밌는거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